신묘, 병신, 개묘, 임술의 명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의 개수니까 가을의 물이죠 가을의 물 금생수 금수가 좀 왕하네요 묘가 두개, 화가 하나, 토가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인수격 이 명절은 인수격이다 신금 입장에서 우리가 격을 논할 때 원령, 원령을 출발해서 원령에서 원령에 있는 오행이 투관되어 있나 투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 명절은 금생수 이렇게 인수격으로서 이 신금 이용 신금을 용신으로 삼고 그래서 신금을 용신으로 삼고 이 병화, 위병 병화로 비영을 삼는다 병화는 용신이 신금인데 병화가 화극금으로 신금을 극을 하죠 그러니까 용신을 괴롭히니까 약이 되는 거고 이 임수위약 그런데 이 병화가 병인데 수극화로 임수가 비영을 제압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병이고 요거는 약이 되는 거죠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화순수 중화되고 순수하였다 추수통원 가을의 물이 신월의 괴수가 가을의 물이 뿌리를 두고 있다 뿌리를 두고 통하고 있다 운지개사 개사운으로 흘렀을 때 개사운으로 흘르니 금수봉생 금수가 생을 만나 금수가 좋죠 금수가 좋은데 개수가 들어오니까 더 좋겠죠 금수가 생을 만나 득조 도움을 얻으니 과갑연등 과거에서 연달아 합격하고 임진약병상제 임진대운 때는 임진은 병하고 약하고 서로 같이 있는 거죠 임진연에는 병하고 약하고 서로 상제 서로 구제를 하니 유 어디 어디에서 시작을 하다 말미암다 부속에서 말미암아 추리 나와서 뭐뭐까지 되었다 군수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부속이라는 벼슬에서 시작을 해서 군수가 올랐다 개신묘 경인 개도자 경인 신묘대운에는 개도 개도가 위에서 청간에서 지지를 극한다고 했죠 임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임묘가 약인 병화를 목생화로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경금이 임목을 신금이 묘목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 목이 목생화로 되지 않게끔 도와줘버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묘 경인대운의 개도를 통해서 금이 밑에 목의 기운을 제압해서 목이 약인 병화를 화를 생해주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니 봉금 금을 만나 불능생화 생화개인 금을 만나 금이죠 신금을 신금 경금을 만나서 불능생화 생활을 화를 생해주는 화를 생해주는 것은 임목이나 묘목이죠 화를 생해주게 못하게 한다고 했죠 경금이 밑에 목을 눌러서 목이 약인 병화를 생해주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인성을 파괴하니 인성이 뭐예요? 파괴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신금이 개수를 살려주는 것을 병화가 신금을 극화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도기 때문에 위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밑에 지지 임목이라든가 묘목을 억눌러서 이 목이 목생화로화 병화 약이죠 병이죠 이거를 생해주는 것을 막아서 이 병화가 또 다시 신금을 극화하는 것을 차례대로 막아줘버리죠 이 경금신금이 그러다 보니까 좋게 간 거죠 그래서 명리양전 명예와 이익이 재물적인 이익까지 같이 온전하였다 이렇게 명예와 부가 둘 다 온전하였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명절을 보겠습니다 이 명절은 내용도 많고 한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원문 위주로 해석을 하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절을 보면 자 이거는 앞에 명절이에요 이거는 이번 명절입니다 앞에 명절 맞나요? 임술 아 맞죠 자 신묘 병신 개묘 뒤에 갑인하고 임술만 틀려요 자 이걸 볼게요 차역이 신금이용 자 이야기했어요 아까 자 개수가 밑에 신호를 해놨기 때문에 신금이 뭐가 된다? 용신이 된다 그리고 병이 병이 된다 이 병화가 이 용신 신금을 극을 하기 때문에 병화를 병으로 본다 그런데 여전 앞에 명절과 더불어서 보면 단지 환일인자 임자 하나만 바뀌었다는데 임자도 바뀐 거죠 자 임자가 갑으로 바뀌고 술자가 임자로 바뀌었어요 이 두 글자가 바뀌었어요 1인자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하나의 인자만 바뀐 게 아니고 두 글자가 바뀌었어요 부단 몸할 뿐만 아니라 유병 무약 병이 있고 그런데 약이 없어요 자 이 병화를 극해 줄 수 있는 것은 앞에서는 임수가 있었어요 임수가 병화를 극을 해서 이 병을 치료해 준 임수가 약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가 없어요 이 병화를 눌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은 병은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명조에서는 물론 개수가 있긴 한데 개수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약이 없고 옳지 2차 또한 무엇말뿐만 아니라 무엇뭇도 생조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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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고 주는 거예요 병신 병화를 생하고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줘요 그러냐면 수가 없어서 병화를 치료도 못하는 약이 없어서 치료도 못하는데 가빈이 오면 뭐예요 목생화로 화의 기운을 더 생겨줘 불잖아요 그렇죠 아까 임수로 왔을 때는 수국화로 병화를 눌러줬는데 가빈이 와서는 가빈은 병화를 목생화로 생겨주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를 도와줘요 병화가 병화에게 힘이 가면 안 돼요 병화는 용신이 심금을 제압을 하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빼야 되는데 가빈이 임수로 가빈이 바뀌면서 병화에게 더 힘을 주다 보니까 치료하는 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화 병신을 생애죽기까지 한다는 거죠 생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 즉 앞에 이 명조는 청전만선 청전만선은 뭐냐면 이제 나오고 앞에서 나왔죠 청전만선은 문장의 배우 뛰어남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거는 당의 장천전에 나오는 말로 청전만 청동만전만 있으면 과거의 만번 급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급력이 대단한 말이다 이제 김동규 선생이 나오는 말인데 어쨌든 문장이 매우 뛰어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조는 이 명조는 청전만선 할 수 있었는데 명리가 온전하고 명리가 둘 다 있고 그러는데 차 즉 이 명조는 이 명조는 기서공기 기는 배틀기예요 서는 기저 북저 그 다음에 빌공자 기자는 포기할 기자나 또는 던질포자 기저공포 기저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명조는 기저공포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시골서 배틀 보셨죠 배틀 어렸을 때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배짜를 잘 때 발로 잡고 당기면서 이렇게 딱 한번 내리고 이거를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또 받아서 딱 짜고 던지고 짝 짜고 던지고 딱 짜고 이렇게 두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를 뭐죠? 날씨라고 뭐죠? 이게 섞여서 이렇게 이렇게 실이 섞이면서 이렇게 짤 수 있게끔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배틀 짤 때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3배가 만들어지죠 그런 거 그러니까 기저공포 그 배틀의 그거 이거 뭐죠? 이거를 배틀의 부기 부기 이렇게 이쪽으로 던지면 날아가고 이쪽으로 던지면 날아가고 그래서 밑에 날씨 실실하게 한 번씩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공포 비일게 비일게서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 명조는 앞의 명조는 명지 쌍전이 됐는데 명지 양전이 됐는데 이 명조는 이 가빈이라는 글자가 병화하라고 약을 병화인 약을 더 왕성하게 해서 용신인 신금을 제압을 하게 해버리니까 이 명조는 좋게 흘러가지 않고 못하가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배틀에다가 북을 그냥 허공에 던지는 것처럼 돼버렸고 그 다음에 수주 대토 수주 대토는 뭐냐면 이것도 토끼가 어떤 사람의 농부가 어떤 토끼가 막 달려가다가 나무 구렁텅에 탁 부딪혀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토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혹시 지나가는 토끼가 나무에 부딪혀서 죽지 않나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린이 속은 사람을 비유주로 일으키는 말이다 그 비유는 여기에 나왔어요 한비자 오두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방금 말씀드렸고 수주 대토 그래서 이런 그런 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갱혐 인신요충 자 인신요충 잉목과 신금이 멀리서 충을 하고 있고 묘목 이 묘목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가 오히려 상을 해버렸어요 인수가 오히려 당을 했어요 인수가 오히려 상을 당했어요 자 묘상 즉이 신금이 신금이 용신 신금이 용신인데 자 이 갑인이 와서 병화를 약인 병화를 더 힘세게 해서 병화가 신금을 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신충으로 멀리서 해서 또 이 인목이 충을 하게 하고 이 묘목이 또 뭐예요 병화를 또 생조해서 신금을 억누르게 하니 신금이 오히려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입었다 목왕 금결 목이 너무 왕에서 금은 금인데 날이 다 무뎌져 버린 거죠 차 또 월건 내 육신지위 자 월건은 월건은 곧 육신의 지위다 월건은 자 월건은 월건은 부모 자리죠 우리가 부모나 형제 그래서 육신의 지위이기 때문에 미면 면하지 못했어요 뭐예요 분영 분영 파부 분영 파부 그래서 모형나무를 나누어 갖고 도끼를 쪼개어 가지며 이런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산가족 형제가 떨어져 사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쨌든 부모 자리다 보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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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이게 월지라든가 이게 월건이 뭐냐 전부 다 부모 형제 자리기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찢어져 살았다는 거죠 자제 자제 모 산 그 재물은 소모되고 흩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유 유 이문 방 신 거병 오로지 오직 이문대원에서 이문대원이면 뭐예요 임진대원이죠 자 이문대원이나 아까 임수하고 똑같은 임수하고 똑같은 앞에 명조에서 그러면 임수가 병화를 그걸 해버리죠 그 다음에 토생금으로 신금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직 이문대원 이문대원 방신 자 기수니까 같은 수죠 그러니까 방 비경급제니까 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병화를 없애버렸어요 수극화로 없애버리니 재원이 재원 초 유 점점 초죠 재원이 점점 여유 있게 되었다 점점 재물이 넉넉해지게 되었다 여유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신묘경인 신묘경인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 근데 밑에 또 임묘가 오네요 그러면 임묘 먹생화가 되어버리니까 신금이 누르면 되죠 아까 똑같은 경우죠 자 신묘경인대원의 동방무근지금 동방에 묵은지금 자 금이 뿌리가 없어 뿌리가 그쵸 뿌리가 없어서 이 나무 있으니까 경금 신금이 뿌리가 없죠 그러한 동방무근지금이라서 공명 미능 진지 공명을 나아가서 얻을 수가 없었다 미능 미능 공명의 나아가서 나아갈 진지 아니까요 나아가서 얻을 수가 없었고 가업 불과 소강 가업은 그냥 소강상태에 불과했다 고만고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경금 신금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경금 신금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금생수 도와주고 그러면 좋으련만 경금 신금이 지지에 모여서 인묘가 왔죠 힘없는 목에 목 위에 경금이 있으니까 금 자체가 이 목 위에 있는 인묘라고 하는 목 위에 신금 경금이 금이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 그러나 격은 바르고 국은 진실에서 진짜여서 인성 병령 인성이 뭐죠 당령을 잡았어요 잡을 병자니까 소위 그래서 금 금 회 광 달 금 회 광 달 여기는 옥깃김 자라고 써요 품물회 자 넓을 광 자 달알 달 달 그러니까 옥깃을 품은 것이 넓게 도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옥깃금 품물회 빌 광 발급 광 또는 저기 통달할 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금 회를 찐 호 하면 흉금 흉금 생각 해포 포부 이런 거고 광 달은 밝게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건 활달하다 마음이 활달에 구애받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뜻하는 말을 마음껏 마음껏 펼쳤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포부가 높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다 되겠죠 그 다음에 팔뚜재과 이게 과 팔뚜재과가 뭐냐면 자 팔뚜재과가 이 말이에요 남송 때 시인 사령우는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여 수많은 책을 공부한 중국의 산수시파의 창시자이다 사령우는 위진 200년 이래를 보고인데 조작은 이게 이제 상국제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상국제에 본명 이름은 조식이에요 조조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뭐가 있어요 조조의 첫째 아들이 윗문제였어요 그래서 윗문제가 질투를 했죠 제 기억으로 그래요 이제 상국제가 상국제를 오래간만에 읽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첫째 아들 윗문제가 셋째 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죽이려고 칠보성장 얘기 나오죠 칠보성장 어떤 것을 보고 오면서 일곱보를 다 마치기 전에 뭐를 글을 쓰라고 형제지간에 그걸 나타내는 글을 쓰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요 그걸 쓰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써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목숨을 살렸던 걸로 그래서 형제지간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곱보를 걷기 전에 뭐를 해라 그러니까 뭐를 딱 했어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그 뭐죠 같은 배에서 나오고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위험을 원했기 때문에 이 셋째 아들 조자건 또는 본명은 조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제주가 뛰어났다 그래서 천하의 제주를 일섬으로 친다면 조자건은 여덟 말을 점유하고 그러니까 한섬보다 여덟 말이면 몇배나 많은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제주가 뛰어났다 똑똑하다 정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활달하고 포부도 크고 그 다음에 제주도 뛰어나고 그래서 쟁사 다툴 쟁짝 뭐 사 뭐 뭐 같다 다툼이 맞지 원룡의기 원룡의기 이것도 고사성어 같죠 또 원룡의기를 볼까요 동안의 진등이 빈객을 업신여겨서 자신은 높은 침상에 눕고 친구인 허범은 낮은 침상에 눕고 있다는 고사로 빈객을 업신여길 말한다 이것도 어디에 막 삼국제인가 이것도 나오는 그런 고사성어 같은데 어쨌든 이제 원룡의의기 원룡의 뜻과 기 그리고 오화필토 오화필토는 뭐냐면 다섯 가지 꽃의 부필자죠 다섯 꽃이 그러니까 글씨가 꽃처럼 예쁘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토 토해내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화필은 당나라 200과 같은 문장을 뜻한다 문장가죠 그래서 200이 아끼던 명마 이름이 오아마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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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처럼 글씨가 써진 거니까 진짜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석길휘 휘자죠 석길혼 혼녀 삼화문장 삼화문장과 같이 섞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품은 뜻이 통달했고 아니 광달했고 굉장히 회포가 뜻이 높았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서 자유롭고 그 다음에 팔뚝 여눈 말에 해당되는 그러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원룡의 의기를 다투는 듯 했고 그 다음에 이태백 200의 북과 같은 문장가였고 그 다음에 사마천의 문장 사기 쓴 사람은 사마 같아요 사기의 문장처럼 섞였다 섞였다 혼 섞일혼자니까 그러니까 사마의 문장과 같이 섞였다 그러니까 아주 잘 썼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덕혐 홀로 홀로 안 좋은 것은 홀로 안 좋은 것은 월투추양 자 신금 신금위에 신월위에 가을이죠 월간위에 투양 병화가 투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양이니까 병화로 볼게요 그래서 홀로 홀로 끓이는 바는 월간에 가을의 태양 가을의 빛이 투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면 면하기가 어려웠다 주혈창의 주혈창인가요 이게 한자도 어려운 한자도 많이 나오고 주침창이네 주침창의 구슬지자 잠길침자 그 다음에 창의는 푸른바다죠 푸른바다의 진주가 잠겨버림을 면하지 못했다 바닷속에 바닷속에 아주 좋은 진주가 있어도 바닷속에 빠져버리면 찾기 힘들죠 그만큼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참 좋았는데 가을에 햇볕이 나와있어서 푸른 바다 더 넓은 푸른 바다에 진주가 빠질 침 잠길침 진주가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형국을 민하기가 어려웠다 순수 기정 그 순하고 그 올바름을 받아서 막비 명려라 명이 아닌 바가 없다 그런게 명이다 해석을 볼까요 그러므로 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술리니 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순수 기정 막비 명야라 순수 그 길을 그 올바름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니 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차 수조 자 요거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종합정리하는 거죠 유차 수조 이 여러개 수조 여러개의 명조를 바라보건대 바라보건대 이러한걸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수개의 명조를 바라보건대 격국 불가집일 논야라 요마로 많이 나오죠 불가집일 하나만 잡고 논해서는 안된다 즉 격국을 하나로만 갖고 논해서는 안된다 하나에 집착해서 논해서는 안된다 불구 뭐뭐뭐에도 불구하고 재 재관 재관격 인수격 등 그러한 여러가지 격에도 불구하고 여일 여일주 일주와 더불어서 무간 일주에게 간이 없다 무슨말을 얘기해요 일주에게 간이 없다 그래서 일주는 간으로 치지 않고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일주는 간으로 치지 않고 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일주는 빼놓고 일주일 둘러싸고 있는 일곱개 갖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왕 즉 으 억 왕한 즉 뭐에다 억압을 해야 되고 억눌러야 되죠 왕하면 억눌러고 그 다음에 쇠 즉 의부 쇠한 즉 기운이 쇠한 즉 마땅히 부조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왕 인이 너무 왕성해요 그래서 설관 인이 왕에서 관을 설계시키는 거면 어떻게 돼요 관이 너무 힘이 없어지죠 그렇죠 관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은 나를 상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생인 관인 인성을 생해줘요 그런데 인성이 너무 강해요 관은 약하고 그러면 관인이 너무 쭉 빨려버리죠 기운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재생관 그래서 관을 생해줘야 돼요 일때는 그래서 재생관 관을 생해주는 건 재생이죠 그래서 마땅히 재생이 좋고 왜냐하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주니까 관이 너무 설계당해서 기운이 없어져 버리니까 재생으로서 관을 생해주라는 뜻이죠 인수 인수가 봉제 자 봉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재성을 눌러야 돼요 재성을 누르는 건 뭐다 아극재 나나 내 형제들 그래서 비겁 비겁 내 형제들이 재성을 눌러줘야 돼요 아극재 형제들이 재성을 누르고 재성이 인성을 누르는 것을 막아주라는 뜻이죠 차불력지법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바뀔 능자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법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 정도 갖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고사성어 가 많이 나와서 좀 내용이 복잡하다는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두 개의 명조를 잘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 명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명조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이 점에 이제 아까 임술이 있을 때와 갑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 이 정도로 쭉 보시면서 이 고사성어까지 곁들여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더 보시고요 자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